MMO의 특징이 잘 섞여있는 게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 쏘는 리니지다 아니면 러켓을 쏘는 뮤다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헉슬리에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과 생활공간 생활공간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도시를 최대한 리얼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트램도 놓고 지하철도 놓고 상점과 술집도 있고요.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계에 살면 왜 전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내는 공간이에요.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헉슬리의 기본은 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헉슬리에는 강력하고 독특한 LNB가 존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비이클, 방어구가 잔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전투공간이 존재합니다.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헉슬리라는 가상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투를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MPC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헉슬리 엑스 rail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